본명 김영자, 1950년 9월 18일 생으로, 만으로 나이 이른 한 살입니다. 고향 지역은 대전광역시이며, 실제 키 164cm, 몸무게 56kg, 혈액형 A형이네요. 학력 사항은 서울여자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오빠 1명, 언니 3명이 있으며 종교 불교이에요. 데뷔 시기는 1970년 TVC 10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소속사 정보는 없습니다. 직업 배우로 지금까지도 뛰어난 연기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후배에게 객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한국 가수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은 가수 A씨라고 하네요. 그리고 친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친언니 자녀들을 실제 아들딸 삼아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 젊었을 때 리즈 시절 사진을 대단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동안 이목구비로 쌍꺼풀 성형 수술은 했다고 했네요. 아쉽게도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네요. 그리고 과거 늘씬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김영자는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이혼 이후 성격 차이라고 하며, 두 번째 전남편 이혼 사유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에 김영자 전남편 김경수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또 김영자 사망, 김영자 남진 재혼이 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네요. 드라마, 시트콤 출연작 아들 녀석들, 미스 아줌마,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 아연동 마님, 101번째 프러포즈, 귀여운 여인, 논스톱사, 진실, 쿠키, 남자생, 여자생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영화 출연작은 해워나 사랑해, 구세주이, 복면다로, 마파도, 오브라더스 등이 있네요. 그 밖의 예능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집밥의 여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광고 모델 연극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배우 김영자의 과사, 남친 등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